오늘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아직 공개하면 안되는 근데 제가 그거를 올려버려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야? 어머니 뭐 올려? 회사에서 네? 회사에서? 네 거쳐서 거기에서 아 지금 이사했어 제발 아니 올리시는 분이 없는데 다시 올리시는 분이 없는데 나중에 올리시는 분이 없는데 자 삭제 아니요? 또 이러면 삭제를 왜 안 할까? 한 번 올리고 많은 분들이 딱 보고 도와주셔야 그래 아 이거요? 아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